네, 이것은 더 네이처 푸켓의 조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인 나나입니다. 아침 조식을 드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네이처 푸켓의 대표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5성급에 가까운 인테리어입니다. 현재는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식이 조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조식을 음식들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서도 커피는 라떼, 카푸치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두 커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실내가 싫으신 분은 나가서 이렇게 이쪽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더 네이처 푸켓의 조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인 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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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